5개월 언니 임신했어? 네 몇 개월이야? 5개월? 근데 배가 안나와? 네 이번에는 좀 안나와 그렇구나 아니 삼신이 너무 따라 들어서 초기인가? 5개월 첫째는? 첫째는 5살 아들이요? 둘째는? 딸 그래서 이제 아들딸 잘 예쁘게 잘 키우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 언니가 좀 많이 예민해 둘째 가지고 나서부터 예민하게 많이 들어와요 첫째 때는 안그랬을거에요 근데 둘째 가지고 나니까 언니가 많이 예민해지고 매사에 조금 예민해지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도 자꾸 나오고 감정도 자꾸 기복이 심해지고 응?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걸 또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지금 응?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오고 그렇지? 응 그래서 신랑이 자꾸 미워져 언니가 네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근데 정말 어떤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라든지 정당 그게 있으면 언니가 좀 이런 감정을 좀 하고 드러내는 게 좀 쉬울 건데 또 그렇지도 않아 네 그냥 어 그냥 내 눈에 그냥 자꾸 하나에 하나 자꾸 거슬리는 것 밖에 없어 그치? 응 그냥 이게 뭐냐면은 호르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응? 응?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언니도 조금 이제 릴렉스 좀 하셔야 될 거고 네 어 이런 별난 부분들이 아이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언니 어떨 것 같아 아 그거를 이제는 언니는 이제 엄마가 돼서 그 감정 쓰레기통이 돼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자꾸 다독이세요 화를 참으라는 게 아니라 쓰 하고 내려놔야 돼 알겠지 네 그래야지 아이도 그렇게 별난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 태교가 괜히 태교가 아니야 알겠지 뭐 태교라 돼서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태교가 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신랑도 죽을 맛이야 지금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신랑 착해 지기 네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한 번도 언니한테 짜증 내지는 않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사람이잖아 언니야 보게 겨우 아까 그 언니 봤지 뭐? 그거 생각하면 언니 어때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네 그리고 성실하겠다 어? 마누라 말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겠다 새끼라고는 또 금쪽같이 생각하겠다 어?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음 단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랑 사는 거야 어? 아니 뭐였죠 그치? 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들을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언니가 좀 릴렉스를 하시고 지금 혹시 집을 이사할 생각 있어요? 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죠? 네 아기 놓고 나면 바로 할 거야 아니면은 아기 놓기 전에 다음 달에 어 자가로 가는 거야? 아니요 음 그럼 됐어요 네 자가는 어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지금 자가는 안 되고 집을 이사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는 건 괜찮아요 음 조금 이사를 하더라도 조금 넓게 가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멀리 벗어나진 않아 보이는데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살던 데 다시 가는 거 응응응응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리 이사가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거리가 좁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이사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주님 직장 다녀요? 사업 사업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주님 사업이에요 지금 네 응 일단은 자기 업을 두고 자기 하는 일을 두고 되게 답답한 시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열심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성과가 너무 안 나오니까 힘들어 어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동서남북 바빠? 무슨 사업을 대리 이제 사업은 대 하는데 또 사업은 장난 뭐 매일 가는 게 아니라서 돈 때문에 이제 대리를 하거든요 아 대리를 해? 그러면 동서남북 왜 이렇게 바쁘냐 네 바쁘요 대리를 하고 응 그다음에 이제 매일 가는 사업이 아닌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떡갈비 시장에서 아 시장에서 떡갈비 네 응 아 한때는 잘될 때도 있었는데 맞아요 참 잘 재밌게 잘될 때도 있었는데 작년 작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네 서서히 이게 자꾸 매출이 주네 네 가격을 올렸어? 네 물가가 올라서 어 체인점이라서 어 가격이 올랐어요 그치 가격 올린 게 타격이 좀 크다 맞죠 응 그것 때문에 지금 타격이 커요 운이 아니라 어 지금 하는데 뭐를 떡갈비를 판다는데 가격이 오르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조금 이제 부담값? 그렇죠 응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이 떡갈비를 오랫동안 할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언니 어? 내년 되면 뭔가 바뀔 거야 응 뭐 내나 시장에 가는 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 메뉴가 바뀌든 음 음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내년 7월 전까지는 바꾸려야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계약 조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신랑이 조금 이제 생각 그때까지는 변화를 주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고 하지만 내년 7월 이후로는 뭔가가 메뉴가 바뀌든 어 뭐 떡값이를 팔았으면 뻥튀기를 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시장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의 경계에 대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파는 데 있어서 뭐 장사를 장사를 하고 이렇게 시장 쪽으로 뭔가 다니는 거를 이 신랑이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메뉴가 변화가 되는 거는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걸 또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네 그렇게는 안 돼요 두 가지로 해서는 안 되고 아예 아예 메뉴가 바뀔 겁니다 근데 7월 전까지는 바꾸기는 힘들 거고요 7월 이후로 해서 뭔가 변화될 건데 그 변화를 하고 나서 운때는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조금 고군분투하고 조금 생각이 많아야 되고 조금 하는 일이 조금 더디고 힘들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음 근데 시어머니가 계세요 네 어 시어머니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 남편 엄마로서요? 네 아니요 그죠? 네 대부분 집안에 보면은 아버지가 천덕구르기고 문제거리거든요 네 반대에요 네 네 이 집은 어찌 된 판인지 네 엄마가 천덕구르기고 사고 뭉치니 네 그래서 시어머니 자리 그러니까 우리 대주한테는 엄마 자리 모친 자리가 되게 우한 근심 덩어리에요 네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살아요? 야 대단하다 아 이제 이혼한다 안 한다 했었었고 응 원래 남편의 형 응 형님네랑 같이 살았다가 응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서 따로 산지 한 2년? 응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응 시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성격이 정말 이상해요 네 금방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도 여기서 이래놓고는 돌아서 그냥 말이 바뀌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맞아요 그 정신병은 아닌데 진짜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치매 환자처럼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변했으면 치매인가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더 심해지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너무 기분파에다가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변화무상해요 네 기분도 성격도 그래서 자식들 또한 엄마 비유를 맞추기 힘듭니다 네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 옆에 사는 우리 시아버지는 진짜 성인군자야 매일 집에는 안 계세요 응 일을 하셔서 응 그러니까 같이 사는 우리 시아버지는 성인군자야 뭐 어떻게든 저에든가 이혼 안하고 사시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는 성과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붙는 거지 둘이서 네 그런데도 둘이 붙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없으면 또 불안해하는지 몰라 맞아요 너무 신기해 그죠 그게 부부사이라는 거 응 그게 궁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응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형제들 간에도 자꾸 이간질 아닌 이간질이 되고 동서 간에도 이간질 아닌 이간질이 자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조금 거리를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가까이 지내면은 금전적인 실수도 같이 늘어놔요 응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실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돈 돈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시아버지가 싹 커몬해가지고 열심히 벌어놓으면은 뭐를 잘못 투자를 하든 누구를 빌려줘가지고 돈을 말아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돈이 새 시어머니한테서 이해가죠 네 그런 쪽도 있어라 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조금 이상해 아무튼 네 저는 뭐 아주버님이 잘 케어해 주시고 계셔서 돈이든 뭐든 다 아주버님 명의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딱히 신경 안 쓰셨어요 그래요 가정이랑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거 외에는 또 신랑은 또 그래도 시아버지 닮아서 성실은 해요 네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응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를 안 닮아서 네 정말 감사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생각하고 살아 언니 복이야 이것도 알겠지 그리고 뭐 본인 언니도 좀 있으면 볼 거지만 친정에 걱정이 많아요 네 친정에 근심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응 하 나라 물어봅시다 친정으로 혹시나 우리 같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요새는 안 가는데 예전에 이제 물어보면 응 외가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근데 엄마의 응 저희 외할머니의 응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엄마한테 들은 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엄마가 응 조금 사연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응 고생이 많았다고 응 응 그리고 남자 남동기 있어요? 남동생이요? 응 근심 덩어리네 지금 네 시댁은 시어머니가 근심 덩어리고 친정은 이 남동기가 근심 덩어리입니다 네 우리 엄마한테는 근심이 더 크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살아계세요? 네 네 아니 아버지 때문에 초년에는 힘들었고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좀 조용하니까 이놈의 아들 때문에 또 근심이 들고 우리 엄마가 평생의 근심을 안고 사네 응 집에 잘 안 있지 말라거든요 제가 응 나가서 놀고 응 또 이제 폐경이 언제 얼마 안 돼서 계속 나가라고 하고 챙겨주기도 하긴 하는데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친정엄마가 이런데 안 보러 다녀? 어 제가 어릴 때 굿을 본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안 보여요 자 이 집의 언니 친정에는요 우리 같은 부리가 있는 집안인데다가 언니 친가로는요 할머니들이 신유 따지고 모셔놓고 많이 빌었던 집안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빌었던 집안이고 친 언니한테 외가 쪽은 신의 부리가 있는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환란이 많아요 본인은 조금 덜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언니 그 다음에 남동생 되게 환란이 많아요 본인 언니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 언니도 보면은 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 언니는 지극히 평범해요 솔직히 응? 이런 끼가 있고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본인 언니는 안 그럴 거예요 어디가면 신받으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 귀신 한 번 들렸어가지고 또 한 적도 있었고 응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많은 얘기는 언니랑 얘기하기로 하고 본인은 본인 것만 봐드리고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친정에서 뭔가를 푸닥거리를 하거나 구설한다 그러면 언니도 한 번 못해 이해가 가? 그렇게 해서 언니도 보고 받아갈 거면 받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네 애기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돌이나 잘하고 마음돌이나 잘하십시오 네 알겠죠?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